안녕하세요. 우마리아입니다. 자, 고2 3월 모의고사 화학 대비는 이렇게...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캐스트 영상 준비해봤습니다. 자, 우선 우리 학생들 시험 범위부터 아셔야 합니다. 자, 고2가 3월에 치르는 이 시험 범위는요. 통합과학이 싹 다 전범위, 통합과학 내에서 화학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전범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전범위라고 해봤자 주기율표, 화학결합, 공유결합, 이용결합 이런 것들요. 화학결합 들어가고요. 그리고 뒤쪽에 우리가 2학기 때 배웠던 산화환원 그리고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게 시험 범위에 싹 다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또한 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의 유용성 외에 화학이 의식주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뭐 이런 것들요. 이런 암기부터 시작해서 탄소화물의 유용성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카복시산의 이용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몰까지 들어갑니다. 그래서 몰까지 들어가면 몰과 질량이나 몰과 기체까지 좀 이 라인에 있고요. 화학반응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은 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고2, 이과를 진학한 학생들은 이 3월 모의고사를 좀 묻히게 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요. 되게 속상해합니다. 아마 나도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나 이 3월 모의고사를 그래도 진짜 선택한 이 화학 부분 그리고 과학 부분에서 내가 좀 잘 맞추고 싶은데 범위는 너무 많아요, 선생님. 어떻게 공부할지 사실 감이 안 와요.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다시 분류를 한번 해본다면 문제는 와우! 통학과학에서 무려 15문제가 연계가 되어서 나옵니다. 자, 이 비율은 거의 화학의 25%, 통학과학의 75% 정도로 연계가 될 건데 별로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. 화학 같은 경우는. 그러면 사실 좀 더 부담스럽죠. 왜? 나는 이제 고2 올라가면서 진짜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기서부터 열심히 공부했어. 근데 내가 공부한 부분은 5문제밖에 안 나와요. 그러면 되게 또 좌절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좀 더 요령껏 공부하면 출제 주제에 맞춰서 내가 좀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화학부터 보신다면 화학은 암기 부분이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웬만하면 틀리지 않을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몰과 기체, 몰과 질량, 아보가드로수라고 하는 것이 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. 정확하게 시험 범위는 아보가드로수와 몰이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두 문제는 단순 계산이 나올 거고 한 문제는 좀 어려운 계산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웬만하면 다 맞춘다라고 생각하시고 학교 수업을 잘 들어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런데 통합과학이 애매합니다. 자, 전자배치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서 전자배치는 원소의 전자배치, 공유결합의 전자배치, 이용결합의 전자배치 이런 것들이 좀 주요 내용으로 나올 거예요. 그리고 화학반응이라고 쓴 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니까 통합과학에서 산화환원을 배울 때 이미 화학반응식의 개수를 맞추는 부분을 이때 한번 배우거든요. 중3 때 한번 배우고 고1 통과를 할 때 한번 배우는데 간단한 화학반응식의 완성은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화학반응식의 개수 맞추는 것들은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. 그래서 보통 쌤이 봤을 때 1, 2, 3, 4등급까지의 학생들은 전자배치, 즉 다양한 화학결합의 전자배치 해석과 화학반응식의 개수 맞추는 것들은 잘 틀리지 않습니다. 왜요? 통합과학에서도 많이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었기 때문에. 그런데 2학기 중간고사 때 좀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산화환원의 양적관계. 2학기 기말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게 중화반응의 양적관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쌤이 봤을 때 그래도 중화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얘도 양적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복습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. 그래서 지금 하는 공부를 하면서 내가 복습을 할 거면 이 부분을 좀 복습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난이도로 나오는지 자 한번 보신다면 이게 작년 3월에 치러진 문제인데 자 이것은 네 금속의 양적관계입니다. 금속의 양적관계에서 이온수에 대해서 증가감소 수적인 관계를 따져야 하는 게 나온 적이 있고요. 자 17번 같은 경우는 중화반응의 양적관계다라고 해서 물 분자수가 누가 많은지 누가 좀 적은지를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. 라고 쌤이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 쌤 근데 뭘로 공부해요? 이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혹시 내가 지난번 이제 고 1 때 공부했던 필기노트가 있으면 필기노트를 보는 것들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오답노트 정리했던 것들이 있으면 오답노트 정리를 추천드립니다. 어 쌤 저 다 버렸는데요? 라고 하신다면 이게 이제 2023년도 3월 모의고사인데 2023년, 2022년 그리고 2021년도 이 3월 고 1 모의고사에서 산화환원 그리고 중화반응에 관한 문제만 좀 찾아서 풀어주셔도 쌤 생각에는 웬만하면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공부할 거리를 못 찾겠다면 최근 3에서 5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좀 풀어봐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이 정도 공부하면 네, 완성적인 1등급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치르는 첫 모의고사죠. 어, 나 이제 이과 갔어 라고 하면서 드디어 치르게 되는 첫 모의고사인데 어,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어, 시험 공부 잘 하시고요. 특히 화학 같은 경우, 과학 같은 경우는 가성비 있게 공부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상한 데서 나오는 것들 막 공부하시지 마시고 이런 데서 착착착 나오겠네?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시험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